안녕하십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인 만델라 효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가 1990년대 월트 디즈니 만화영화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VHS 테이프로 알라딘 라이온킹 이런걸 그때는 테이프였어요 테이프로 딱 집어넣으면 틴커벨이 나왔습니다 틴커벨이 나와서 틴커벨이 여기다 치워줍니다 틴커벨이 여기에다가 한번 치워주고 틴커벨이 또 여기에 날아다녀가지고 여기에 한번 쳐주고 또 틴커벨이 다시 여기 날아가서 이쪽에 한번 쳐주고 그래서 빙글빙글 돌으면서 한번 쳐주면서 월트 디즈니 로고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그 역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 VHS 테이프를 모두 다 틀어보십시오 그 틴커벨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 삭제되었습니다 정말 기괴하죠 우리는 틴커벨을 분명히 기억한지만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 이론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컴퓨터 가상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상현실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돈 아무 무용지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돈의 개념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가상 컴퓨터 세계에서 그 위쪽에서 실제로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돈끼리 계산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게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세상은 이 돈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컴퓨터 개발 시뮬레이션 운영자 그분에 의해서 이 전 세계가 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의 의미는 아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의미 돈의 욕심을 오히려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통장에 그 돈이 후손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꿈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꿈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만델라 효과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교훈 엄청난 교훈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그래서 지금이 몇 년도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지금은 몇 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